우리 DHCP에 대한 이론적인 얘기를 이전 시간에 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이론으로 끝나면 너무 공허하지 않아요? 우리가 DHCP를 알고 있으면 예전에는 눈앞에 있어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정말 그런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신의 공유기에 접속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네트워크 관리로 가보시면 내부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부 네트워크 설정이라는 이 항목이 DHCP 서버를 제어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여기 보시면 DHCP 서버의 동작을 실행하냐 중지하냐 이렇게 있잖아요 중지하면 꺼지겠죠 그리고 동적 IP 주소 범위는 여러분이 DHCP 서버를 이용해서 IP를 임대할 때 여기 적혀있는 현재 상태는 19168.0.2부터 19168.0.254까지의 252개의 IP 중에서 동적으로 빌려주겠다 라는 그런 뜻인 거죠 만약 여러분이 어떤 특정 범위의 IP만을 자동으로 빌려주고 나머지는 여러분 스톡으로 하게 하고 싶다면 이렇게 체크해서 여기 있는 숫자를 바꿔주면 되겠죠 바꿀 이유는 별로 없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IP 대여시간, 영어로 리스라고 하는데요 대여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즉 IP를 무한정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정 시간을 정해놓고서 빌려주는 거예요 2시간을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고 아주 짧게 1분으로 할 수도 있고 아주 길게는 7일로도 할 수 있네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공유기에서는 그래서 만약에 이 네트워크 안에 컴퓨터가 몇 대 없으면 7일로 해놓으면 좀 더 효율적일 거고요 그리고 컴퓨터가 바글바글한 상태면 이 IP 대여시간을 짧게 잡아서 서로 빨리빨리 돌려막기 하게 하는 게 더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여기 사용 중인 IP 주소 정보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 쓸데없는 게 위로 올라가 있어서 자, 밑으로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이 공유기에는 두 대의 컴퓨터가 연결되어 있고 파일C라는 IP를 갖고 있는 컴퓨터는 IP 어드레스가 2로 끝나고요 2C로 시작하는 컴퓨터는 3으로 IP가 끝나는 걸 볼 수가 있죠 즉, 현재 누구누구가 임대에 갔는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IP를 딱 지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딱 선택해서 이렇게 선택하고서 예를 들면 이 사람에게는 19168 0.5를 주고 싶다 그럼 5라고 이렇게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저 맥 어드레스죠 이 맥 어드레스의 사용자에게는 5를 주겠다 그리고 수동 등록을 하고 그 다음에 2시간을 기다리거나 아니면 이제 컴퓨터를 껐다 키거나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아무튼 그런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이 특정한 컴퓨터에 IP 어드레스를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DHCP라고 하는 것의 이론적인 것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활용하는 방법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컴퓨터들은 기본적으로는 DHCP가 동쪽으로 제한된 시간 동안 빌려주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뭐예요? 다이나믹 IP 어드레스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직접 누군가에게 IP 어드레스를 딱 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IP인 만큼은 고정 IP가 되는 겁니다 스태틱 IP 어드레스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공유기로 들어온 이 IP도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통신사와 계약을 할 때는 유동 IP예요 다이나믹 IP란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뭐예요? 저 장비에게 IP를 부여하는 DHCP 서버가 이 네트워크 바깥쪽에 있다라는 것을 어렴풋이 우리에게 암시하는 것이죠 즉, 통신사들도 아주 거대하고 복잡한 DHCP 체계를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체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IP가 자동으로 활당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IP를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어요